제가 그대의 심장을 뜨게 하는 너무나도 멋있는 청년 손에 땀을 쥐게 하고 심장이 쫄깃해지는 게임 한판 자 궁금하지? 네 궁금하지? 뭐 참 깨지? 네 킹 봤죠? 네 아 어떤 황준기 님께서 어쩔 TV 보내주셨는데 저쩔 TV 네 아 저쩔 TV 네 네 딸지마 뚝 9303 님께서 어쨌든 벌칙은 뽐디가 해야 되니까 저는 킹받지 않아요 어쩔 TV 뽐디 벌칙해야 되지롱 나야말로 저쩔 TV 정여 상관 없지롱 벌칙하면 되지롱 전혀 안 킹받쥬 네 어떤 어떤 벌칙인지 기대하시라고 어쩔 TV 이러고선 보내주셨는데 작가님들 저쩔 TV 네 그냥 하면 돼 쭈 네 킹받쥬 네 그거 보내주신데 거봐 킹받쥬 네 먼저 님들이 시비 걸었음 어쩔 TV 저쩔 TV 네 장난이에요 그것도 면역이 생겼어요 찡긋 저 더 열받게 할 수 있어요 저 약간 이런 거 잘해요 놀리는 거 저쩔 TV 약간 이런 거 굉장히 잘하거든요 네 긴장하세요 네 please 아 아 아 아 ưởng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